두 잔을 제거합니다 메리 메리 추석 알고리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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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한데... 딜카드가... 왜... 없지? 간 디펙트 킹썬 가슬기는 챙겨야지... 킹썬 가슬기는 챙겨야지... 킹썬 가슬기는 챙겨야지... 킹썬 뺵 킹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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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쿱웅 킹썬 킹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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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를 즐기는 나. 안녕. 융합. 융합. 몸부림. 디펙트 압축을 해봤자.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사수. 그냥 사수하다 했으면.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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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체력이 210이야 정신 나갈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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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못드는 디펙트 에임 오졌다 정신 나갈 것 같애 쓸더스프로 데뷔 가능 정신 나갈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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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 홀로로 그렌 홀로로로 상서만 갈라 그랬는데 이러면 가야지 와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3단 디버프 끝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룬필평형 쿵룰 K룰 트롤라베 가자 짜자잔 선천 선천 똥카드 삼선천 오졌다 이게 개미냥 선천적이다 선천이 적이라고 평평 심호흡 성급함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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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야 성이야 뭐가 맞아 신경 quiz 성형 심성 심 enam 심 심 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깝 포션 강화된 몸체 강몸 저거 재활용하면은 달달할텐데 들어가 좀 모자란가 성급함이면 그렇게 모자란가 싶기도하고 인공물까기 아니? 아저씨 어디서 나왔어요? 강화를 좀 더 봐야겠다. 어둠이는 그래도 눈처럼 생긴거 있어가지고 눈알키기 좋겠네. 음. 레후. 눈보라. 눈보라 돌리는거보다 최적화 돌리는게 더 쎄겠지. 눈보라는 강화도 해야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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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갈까 말까 안 가도 되겠지 유물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급함 쓸 때 잔실수가 많아 저걸 태워야 되는데 번개구체 이게 대기지 인정어 인정 후벼파기 후벼파기가 들어가면 더 세긴 할 건데 최적화도 지우고 후벼파기 돌릴까 후벼파기랑 최적화랑 딜 계산하려면 최적화는 40, 20, 20, 22구 후벼파기는 5, 7, 9, 11, 13, 15 최적화 쓰자 그냥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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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모 광기 선천 카드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최적적 핵부... 잠깐만 하위모로 재활용 뽑을 수 있나?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지? 일단 핵분열 쓰고 홀로그램으로 재활용 갖고 오고 재활용으로 강봄 태우고 카드 뽑아서 유터 2번 쓰고 왜 한번만 나가? 최적화... 발적화... 코스트 게 맞네 코스트 많아도 어차피 쓸 데 없지만 그냥 많으면 기분이가 좋아요 뭐지? 뭐지? 못죽이겠지 저거? 못죽인다 다음 턴 가자 뭔가 이상한거가 좋아서 성급함쓰기가 힘드네 근데 필요한 카드라서 재활용으로 지우기도 그렇고 천천히 잡아 건강이 제일이야 컷 박수 화 채월령 왜 안좋아 드로 망했네 벌써 끝났죠 다 태우고 유성이나 때려가자 Q 스킬이 메테오인 디펙트 Q 스킬이 메테오인 디펙트 사스가 디펙트 6대에만 올라간다 음 음 음 음 오 아 6장 들어오지 깜빡했네 4 бой 2 2 2 3 1 2 2 2 2 겁나 센네 디펙트 너프해야겠다 냉정함 소비 메가 크릿 얼마나 밸런스 못 맞추면 아직도 이런 사기 캐릭터가 백년 퍼즐 봅시다 와 헨드치 이기네 이게 쓸도 쓰지 와 진짜 저거는 퓰리처 상 줘야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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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성능 박실하구나 야 이게 그들 같은 게임 진짜 즉당해라 진짜 진짜 드로 개비기 시간 낸 드로어가 좀 많이 심했어 키 아프네 샭 샭 샭 샭 샭 р 샭 샭 샭 다했어, 다했어. 어, 실수 좀 했네. 할게 뭐야. 할게 뭐야. 하위모 도사고탱 잠깐만 이거 실수로 플라즈마 안 남기면 실수도 있는 아냐 가시로 잡을 수 있다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타입 심장쇠 티팩 해냈다 티팩트가 해냈어 식권 없었으면 힘들었겠다 58일이 났네 위장크림 오졌다 재활용 냉정함 판을 만들었네 굿 굿 굿 굿 굿 boling 감사합니다.